코나드는 지속도 오래됩니다. 저 지금 일주일 넘은 손이거든요. TV홈싱 최대 수준 4주 동안 색상이 지속됩니다라는 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려서 떼는 한이 있어도 그냥 막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지속이 오래되면 손상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성분이 화장품 성분입니다. 손상 걱정마저도 최소화시켜드린 제품이라서 진짜 저는 손톱이 얇아서 젤 네일은 자주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코나드를 많이 선택해주세요. 맞아요. 아니 성분까지 이렇게 착하고 유지도 오래되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쉬운데 아니 결과치는 전문가가 한 듯한 아트가 손끝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방법 보고 계신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파마처럼 그냥 스탬프 위로 손톱에 딱 찍어 올리고 그 위에 탑젤 바르고 구우면 끝. 옆에 묻은 건 클렌저로 닦을 때 다시 한 번 닦이니까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너무 쉽게 완성했는데 결과물은요. 샵 갔다 왔어. 선생님이 진짜 잘하나봐. 어떻게 한 땀 한 땀 꽃을 그렸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먼저 써보신 분들입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주셨죠. 이제 비싼 돈과 시간 들일 필요 없이 몇 분 만에 짜잔. 손이 안 예쁘거나 솜씨 없는 분들도 적극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손이 예뻐 보이는 판타지를 경험할 거예요 하셨죠. 너무 예쁘죠. 포토 상품평 이벤트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올려주신 거예요. 네일샵에 한 번 받는 것도 부담됐는데 이제 돈 부담 없이 예쁜 손도 팔 수 있겠어요. 첫 작품 치고 만족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만족도가 상당하고요. 상품평 보면 진짜 점수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리고서 소문을 내주시니까 홈앤쇼핑 1등 젤레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들어오세요. 저희 원데이 특집 방송으로 제일 좋은 구성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일단 컬러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얌절한 컬러 핑크, 민트, 화이트는 일단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 챙겨드리고요. 요즘 시즌에 유행인 컬러 라일락, 레드 오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컬러 계속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들어오시고요. 바래하면 예쁜 쨍한 컬러 블루, 레드, 딥, 마르셀라, 와인 컬러까지 해서 젤 컬러를 무려 8종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진짜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여기에 기계가 들어가는데 유불 램프 기계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죠. 그게 아니라 LED 램프 최신 기계고요. 딱 접힙니다. 이렇게 여행 가실 때 가지고 가셔도 너무 좋으니까 활용도 너무 좋고요. 심지어 그 옆쪽으로 베이스 젤, 탑젤, 클렌저, 리무버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도록 다 드릴 거예요. 대용량으로 챙겨드릴 거고요.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방송에서만 가져가실 수 있는 매직아트 패키지 플레이트, 스탬프, 폴리쉬 다 드리는데 폴리쉬가 오늘 대용량으로 4개가 싹 들어왔어요. 최초로 최대 용량 4,400회 쓰실 수 있는 용량을 오늘 가져가시는 거고 액세서리까지 다 챙겨드릴게요. 오늘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죄송해요. 3,200회밖에 사용을 못하셨는데 오늘 들어오시면 4,400회 당연히 좋은 찬스일 수밖에 없겠죠. 브랜드데이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십니다. 주문하실 시간 지금 열어드릴게요. 이렇게요.